오늘 경찰하고 헬레비전 미키도 떠났고 그리고 순이도 떠났어 우리 이제 브라켓 진진이 나타났잖아 나하고 브라켓 진진이 남아있었어 돌려시 말이야 한편 멀어지게도 너 이걸로 지켰지 뭐라는 친구들도 이별할거야 나도 떠날거야 브라켓 진진하고 나 셋이서 3명을 떠날거야 이제 작전이 끝났잖아 이번엔 하루 다 지났고 잊지 못할거야 오늘 브라켓 진진이 떠났고 우리 이제 떠나려고 그렇지? 창매 흐름은 어제 아까 창매 흐름이 떠났잖아 이때 그래서 나도 이제 떠나려고 우리 이 브라켓 진진이 이발할거야 물론이지 청구들 다 이별해버렸다니 청구들 다 이별해버렸다니 청구들 못하겠군 신조구씨 말이야 사장님 사장님 이제 모래층은 이발한대요 이제 부처인의 월버트 물이 지켰지 쫄았고 모래층이 이발했대요 이제 내일 다시 만나면 이제 이 짱이 쉴거에요 내일 밟겠죠? 내일 밟겠죠? 사장님군이 이래서 모래층을 다 이별한다니 그런 친구들 다 떠났는구나 내년에 다시 만나고 그렇지? 물론이지 이 청구들 다 모래층들이 이별하듯 모르니까 모래층들이 이별할거야 모래층들이 이별? 물론이지 그렇구나 모래층들이 이별이야니 감사합니다.